다른 데서 잘 먹고 와야지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오빠 식사하시는데 겸상하는 거 아니야? 고마워 르미 역시 그래 마쥐야 역시 르미 너무 상큼해 자 오늘 배틀그라운드 할앤배그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각 팀에서 한 명씩은 남자입니다 나머지 세 명은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을 데리고 이제 남성분이 리더가 돼서 게임을 하는데 남성분들은 이제 AR 샷건 SMG가 사용 금지입니다 그런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판을 하는데 3판까지는 이제 각 팀에 성적을 다 더해서요 4판째에 25팀 중에 10팀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15팀만 남아서 마지막 4판 결승을 들어가는데 그 성적이 낮은 하위 10팀의 여성분들을 전부 상위 15팀이 뺏어옵니다 뺏어와서 2명씩 더해가지고 총 6명의 팀을 만들고요 이제 마지막 판에 남자들은 근접무기밖에 못 사용하는 그런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출석 한번 불러볼까요? 르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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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들려요? 아 예 잘 됐습니다 르미? 르미? 안녕 난 만원이에요 마감옵니다 우리 르미가 나구나 우리 르미가 나구나 우리 르미? 르미 오빠 나 불렀어? 아 잠깐만 나 이거 게임에 집중 못하겠는데 큰일났다 이거 나 상석 안 자도 돼?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보피라는 걸로 디에트하겠습니다 여름은 뭐해? 아 아 성숙이 저기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주인님 믿지를 몰랐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 여기 네?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름은 뭐해서? 여러분들이 사실 편한 게 낫지 아니 나는 같이 주워드리고 모아서 갖다드리려고 아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서 잘 먹고 와야지 아 그런 거구나 우리 오빠 식사하시는데 겸상하는 거 아니야?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들의 안전 사실 여러분들이 죽을 상황이 오면 난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자기야 자기야 미안한데 응급처치 장비 들어줄 수 있어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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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응급처치 장비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 어 썩글리 좋아 우리 창문을 깨놓는 게 낫니? 응 깨놓고 어디 저기 있는지 한번 보고 고고 저번에 고수분들이 하는 거 봤거든 창문을 멋있게 주먹으로 다 깨더라고 이렇게 아 주먹으로 깨는 방법이 있었구나 역시 주인님이십니다 고마워 르미 아 이거 뭐 튀어있었다 르마 르마 앞에 있어 왜? 으 아 르미 르미 미쳤구나 르미 미쳤 Powder 네 ! 뒤에 차도 도입할게 아 아ussia 안탈려도 돼 탈기 터졌구나 아 Tall개 터졌구나 탈하게 터졌구나 짝했다 작게 자기야 거의 좋아 주인님이 좋아 나 사실 둘 다 좀 너무 좋기는 한데 그냥 마취하라고 하면 안될까? 그건 선택지 없었어 아 그건 선택지 없어? 주인님보다는 자기야가 좀 더 참기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주인님 살짝 살짝 내가 녹는 느낌이라 나는 마취하라고 부를게 마취야 그래 름아 그래 그래 마취야 역시 름이 너무 상큼해 좋아 3렙 가방 주웠습니다 마취야 이거 줄게 일로와 대신 언니들이 주우라는 거 잘 주워야 해 짜여기 누가 여기다가 어느 우렁각시가 3렙 가방을 갖다 놓을 것 같지? 너야 언니? 뭐 자기야? 난 언니야 난 언니 언니? 언니 땡큐 언니 맞아요 언니예요 너 뭔데? 내가 떠났다니까? 맞아요 언니잖아요 아유 받자 받자 어 역시 원희가 세심해 잘 받네 내가 갖다 준 거 응 역시 원희가 세심해 살리고 갈 시간 있어? 아이고 나도 피가 없어 나 곧 죽어 난 자기들이 살면 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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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아 10등 아 10등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그래도 뭔 손이다 남한템님 두 분 한 번 뽑아주실까요? 아 네 자 문 모모님이랑 링터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레이디들 우리 자기들 화이팅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여름하니가 신입 두 명 기강 잡는 거 맞지? 제가요? 자 전부터 내가 하던 일인데 너희는 어 열심히 쏘도록 해 내가 가방이 될 테니까 너네는 열심히 쏘도록 해 알았지?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야 알았지? 응 혹시 여기 호칭이 어떻게 되나요? 자기야 입니다 아 자기야 자기 괜찮은데 자기라고 들으면은 좀 뇌가 녹아가지고 그 어차피 우리 원인 명의 이름이 터닝 고자기 고이라고 하면은 조금 너무 고자기는 좀 뭐 삑 뜨는 게 아플 수 없어 자기야 나 뭐 들까 자기야 아까 응급처치 도구였나 뭐였지? 그걸로 내 자신을 감을 때 근데 나 좀 내가 싫었어 아까 내가 자기야 피 좀 감아줘 이랬는데 자기 피 감고 있더라고 자기야 나 구상 감아줘 오케이 이렇게 치려 나 나 나 나 나 감아주는 거 아니야 이거? 내가 쓰는 거야? 아 내가 쓰는 거였구나 아 너 그럴 수 있지 자기니까 괜찮아 응응 그런 거야 아는 게 없어서 얘들아 하나 더 있대 집 하나 빨리 해줘 같이 우리 일단 발견한 거는 얘들아 옆에 옆에 너 왼쪽에도 있어? 터나 터나 들어가야 돼 왼쪽에도 있어 여기 3명 여기 3명 있다 4번 자기야 2 4 2 와 이 안에도 있다 이 안에도 있다 자기야 나 어떡해 아 안에도 있구나 아 뭐야 안에 하나랑 밖에 하나씩 있어 와아이구 원이, 원이 용인이 살아있으면 돼 내 실체 있어? 연방 안을 살리고 있어? 오오우 어, 블루칩 된다 언니 원이, 어어 아, 오케이 원이 말 만들기 바로 떨어진다 여기 하라파이 팀이야 와, 쭉 와 나 한 번만 살려오게 두 명이 살아있어 1단 1단다 아, 나 내 도시 없어서 쪼쪼 1번 들어가, 2번, 4번 들어가 들어가, 슬쭉 들어가 멈추지 말고 가져올거야 아직 1번 나왔어, 아직 50만으로 써 50만으로 써 아, 죽지마 아, 죽지마 아, 죽지마 아, 죽지마 제발, 제발 안 돼 안 돼 한 번만 살려줘 얘들아 여기, 여기 집 살려줘, 살려줘 살려줘, 살려줘 살려줘,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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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sapp 제발 hört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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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제발 제발 제발시렛 아! 저 취미야! 아! 저 취미야! 야! 이 취미야! 아! 저 취미야! 아쉽다! 기도로 들어가야 돼! 아! 근접피기였구나! 아! 우리 원희, 용희, 못당 다 고생했어요! 아! 너무 고생했어요! 다 도보고 고생했어! 저희들 최고였습니다! 아! 그러니까! 팀 오줌 직전입니다! 바이터! 우리 첫 댄스에 이어서 지금! 빠보리! 와! 바이터 팀! 너무 잘했다! 바이터 우승입니다! 바이터 우승입니다! 바이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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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